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부동산 중개 경매 소수장입니다. 대봉동의 가장 핫하다는 히스테이트 2차 84타입을 저번에 소개시켜드렸고 129타입과 오피스텔의 영상입니다. 저번 시간에 입지를 말씀드리지 못해 빨리 입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영대역까지 직선거리로 65m로 도보로 이용 수월합니다. 명덕역과 반월당역에 2호선 3호선으로 갈아탐으로 생활방향까지 넓어집니다. 3차 순환도로도 지금 예정으로 잡혀있어서 한금내거리까지 수월하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대로하고 압산순환도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본권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대형개발 호재와 함께 약 8300세대 정도가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곳곳에 주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생활인플라까지 함께 갖춘 위치이며 영남대학교병원과 대구 카톨릭대학교병원을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도 차량으로 쉽게 도달할 수 있고 압산공원도 전망대를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48층 높이의 압산뷰도 사진을 한번 볼게요. 멋지죠?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대구지역은 비조정대상지역이고 주택법 실행령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 기간부터 3년 초과하는 경우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테이트는 공사기간이 4년 뒤에 준공을 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걱정없이 전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혜택들이라던지 그리고 차익을 남길 수가 있는 시간이 충분하네요. 전타입이 맞동풍 설계로 되어 있어 전후방 창문을 통하여 자연한기, 쾌적한 시내 환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4배의 평면으로 체감과 공간도 활용도가 우수합니다. 선호도는 당연히 4배이죠. 넉넉한 수납공간과 옵션 선택으로 다양한 구조 변경과 현관복도 주방팬트리, 드레스룸, 주방키큰장, 대형다용도실, 수납극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실 129타입은 드레스룸, 팬트리, 대형다용도실, 와이드주방 등으로 4룸으로 다양한 수용욕구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두개의 럭서리 드레스룸과 서재의 옥회공간까지 느낌이 정말 펜트하우스급입니다. 129타입은 7억6천5백에서 8억5천만원까지 분양 형성된 가격입니다. 무려 84타입은 62%고 129타입은 전용 35평이죠. 37%에 달합니다. 자, 129타입은 LBC타입으로 세종류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실 영상은 B타입입니다. 자, 바로 영상 바로 확인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마치 호텔에 온 느낌 드레스룸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반사되는 고울에 이런 멋진 옷장을 정말 갖고 싶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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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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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ns. 안녕. behol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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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